모델 지오메트리에 직접 적용된 치수와 주석을 이용합니다.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새 프로젝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모델의 사용자 정의 속성, 크기, 주석과 같은 핵심 정보를 즉시 인식하고 추출하여 단 몇 초 만에 모든 필수 항목을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. 모든 모델 정보가 캡쳐되면 광범위한 산업표준 또는 조직 고유의 표준을 사용하여 퍼스트 아티클 인스펙션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를 최종 검사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2018을 사용하면 2D 검사 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퍼스트 아티클 인스펙션 보고서를 몇 시간이 아닌 몇 분 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솔리드웍스 인스펙션